이번 시간에는 Redux를 만든 분이 React Redux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어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코드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아주 간단한 구현체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우리가 이제 Redux의 마법을 좀 풀어헤치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Connect를 호출했고요. 이 Connect를 호출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인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를 주고요. 그 결과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Counter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저 Counter는 이제 Component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Connect가 호출될 때 함수 두 개가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살표 모양의 함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함수는 인자가 State고 Return 값이 이런 객체인 함수인 겁니다. 두 번째 함수는 인자가 Dispatch이고 그리고 Return 값이 이렇게 생긴 객체인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Connect의 첫 번째 함수를 한번 보면 이 첫 번째 함수가 하는 일은 그냥 새로운 함수를 Return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바로 Return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첫 번째 함수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인자 값을 Close라고 하는 형태의, Close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그... 주입해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그럼 그 Return한 이 함수는 인자로 Wrapped 컴포넌트를 봤는데 저 인자로, 저 파라미터로 주입된 인자가 바로 여기 있는 이 Counter라는 컴포넌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Return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Return 값은 이제 컴포넌트예요. 이 컴포넌트가 우리의 Container 컴포넌트인 겁니다. 그리고 Presentational 컴포넌트인 척을 하는 그... Wrapping된 컴포넌트인 거예요. Wrapping하는 컴포넌트 그러면 그 Wrapping하는 컴포넌트는 Render라는 API를 가지고 있는데 이 Render API를 자세히 보시면 Wrapped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즉, Wrapped 당한 컴포넌트인 거죠. 얘는 Wrapped 하는 컴포넌트인 거고요. Wrapped 컴포넌트를 보면 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여기 있는 이 코드에서는 Counter 여기는 Counter인 것이죠. 그 Counter를 이렇게 렌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세 개의 코드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코드는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 컴포넌트로 주입된 프로퍼티를 우리가 Wrapped 한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코드가 이거인 거예요. 자, 이거를 치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코드를 치면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가 유닛을 킬로그램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동으로 이런 Wrapped 컴포넌트를 만들 때 유닛 값을 우리가 직접 카드 코딩을 해서 전달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만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MapStateToProps와 MapDispatchToProps는 결론은 같아요. 첫 번째 것은 어떠한 상태를 props로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벤트를 props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이 첫 번째 MapStateToProps는 첫 번째 인자로 스토어에 스테이트 값을 주입해주고요. MapDispatchToProps는 인자로 스토어에 dispatch라고 하는 함수를 주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apStateToProps는 어때요? 자, 우리의 코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 Map이 이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return 값이 이렇게 객체입니다. 객체고 이 객체는 이 객체의 property 값은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property의 이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 값으로 state.number를 하는 것은 얘가 어디서, 이 스테이트가 어디서 온 거예요? Redux의 store의 state인 겁니다. React가 아니고요. 자,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store에 state 값을 주입해주면 걔가 return한 값을 wrappedComponent의 props로 세팅하는 코드인 거예요. 그때 MapStateToProps에 두 번째 인자로 disProps를 전달하잖아요. disProps가 뭐예요? disProps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가 전달한 이런 props들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는 그거는 뭐 여기에 보시면 이 MapStateToProps라는 저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값에 참조해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필요성들이 생기실 거예요. MapDispatchToProps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자로 얘를 전달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첫 번째 인자로 store의 guest state와 store의 dispatch를 주입하는 이유는 이거 하는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선 거죠. 뭐요? 여기 있는 이렇게 store를 그때마다 이렇게 import하는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컴포넌트 DidMount와 컴포넌트 WillUnmount 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가 보이는데요. DidMount는 이 컴포넌트가 실제로 적용됐을 때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이고 얘는 이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거든요. 즉, 컴포넌트가 적용될 때 사용될 때 store에 subscribe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handleChange 를 그 인자로 줬습니다. handleChange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를 강제로 업데이트시켜 렌더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store의 state가 바뀌면 subscribe 되고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때 강제로 렌더링이 되면서 여기 있는 값이 새롭게 주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면 subscribe을 취소하는 걸 통해서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코드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여기 있는 connect라는 API인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의 불편한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줄여주는 API가 connect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 커넥트 API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는 우리가 등록해 놓은 요 그 뭐죠? 등록해 놓은 저 props에 대해서만 우리가 실제로는 구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렌더 함수의 호출이 줄어들고요.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될 일도 Redux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더 적은 코드로 더 높은 퍼포먼스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요 도구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육입니다. 또 그거 외에도 Time Traveling 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어떤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그 상태를 이렇게 보관을 해주는 이런 강력한 개발 도구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요기에는 지금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도 해본 적은 아직 없어요. 나중에 해보려고 해요. Hot Reload 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태를 막 바꿔요.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랑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바꿔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바꿔도 이 애플리케이션의 마지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테스트를 할 때 계속 수정해보고 그걸 다시 재현해보고 하는 이 귀찮은 작업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아주 굉장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한다고 해요. 저도 써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Undo, Redo 이런 것들 구현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리덕스가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장점들을 제공하는 도구가 리덕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덕스를 여러분이 리액트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리액트, 리덕스 인 것이죠. 자, 어때요? 이 도구한테 고마운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면 우리 수업을 잘 들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액트, 리덕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예, 저도 저는 즐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이 도구와 함께 또 이 도구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좀 더 윤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